메디슨 세레트라고 하는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에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은 조금 성적이 나빠도 괜찮지만 정직 시험은 모두가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에 신선한 도전이 있습니다. 겉으로야 외형적인 수학 시험을 보는 것이지만 정직에 대한 내면의 시험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하면서 외형적으로 주어진 시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시험만 잘 해결되었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내면의 시험, 내적인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건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 사건이 다루고자 하는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면의 문제에서는 철저히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문제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감추어진 풍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의 풍랑이에요. 우리는 풍랑이 일어난 사건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셨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또 다른 풍랑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풍랑도 잔잔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개의 풍랑이라고 정하고 그 두 개의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저물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쉴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저녁에는요. 고기를 잡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배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으면 그냥 가는 길이 다 순적하고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배 안에 지금 예수님도 계십니다. 지금 그 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배입니다. 게다가 날이 저물어서 쉬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거칠고 험한 풍랑에 요동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해도 모두 대박나거나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원치 않았던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큰 풍랑 속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의 길에도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며 사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서글프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원치 않게 만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이뤄서 배 안으로 물결이 들어오고 그 다급한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닫게 되었죠. 그 말씀이 4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요 그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온 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으로 발생된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휘무라치는 수많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파고의 높이가 너무 커서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할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센 풍랑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물길을 잘 알고 노젓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거센 풍랑 정도는 이미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자신의 힘과 기술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나와있죠.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 그리고 어부들이 부척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전직 목수에게 풍랑 만났으니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와 바람을 잘 아는 어부라도요. 거센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만으로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도둑맞은 경험이 있다고 다시는 도둑 안 맞는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사업에 실패했다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주업에 실패했고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또다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한 번 잃었다고 다시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건강 잃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있습니까? 이처럼 삶의 경험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먹 불 끈지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교만입니다. 내 경험과 나의 의지력 정도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만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풍랑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잔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도 주의 도우심으로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지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바람을 꾸지지셨어요.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대자연을 향해 꾸지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그 내용 40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만 다루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풍랑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배 밖에 밀려오는 풍랑과 물결만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거센 풍랑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꾸중 들을 만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물 때에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광풍을 만나 큰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다급한 상황에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담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구한 게 뭐 그 잘못입니까? 사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고물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어요.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뒤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센 풍랑의 상황에서 속도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남들 쉬는 저물대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러고 계시나 원인 제공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원인 제공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우리는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자신들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깨어나셨으면 어떻든 예수님 일어나셨으면 상황을 보시고 뭔가 좀 도와주시든지 뭘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걸 왜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꾸짖나 잠 잘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짜증나서 예수님이 꾸짖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거센 풍랑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거센 풍랑의 문제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거센 두려움의 풍랑을 보신 거예요 믿음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내면의 거센 풍랑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의 풍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주무신 것은요 그냥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이 풍랑 속에서도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중에도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평안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내면의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무서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지졌던 것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랑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지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말한 것 잘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풍랑 그 자체 그 두려움의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그저 인생의 풍랑 앞에 무서워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 죽겠다 할 때 믿음의 사람은 죽게 있다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불안에 사로잡혀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절망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밀어내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하는 찬양이 있죠 413장 1절 찬양인데 반주 없이 우리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천천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나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풍랑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며 꾸지지신 것은 그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저 인생의 풍랑 거센 파도 보다도 더 큰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꾸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 사회의 풍랑 뿐만 아니라 내면의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면 두렵죠 이 감정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물결이 막 들어와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평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렵죠 걱정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하네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거센 환경의 풍랑만 바라보며 내 마음에 큰 풍랑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풍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풍랑의 파고가 너무 높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을 좆먹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마음의 풍랑이 함께 경험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마음의 거센 풍랑이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풍랑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 의지하며 인생의 풍랑 중에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바라보므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그리스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